교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총 6개 섹션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6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 분야라든지 아니면 IT 분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섹션을 나눴기 때문에 6가지 섹션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신기술 동향 같은 경우는 업무 프로세서보다 좀더 학습하기가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답안에 대한 예시가 보통 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단어 선택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어도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예시를 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비슷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괄호 메꾸기를 할 때 혼동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개의 섹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고 답안 제시되는 부분에서 정확한 단어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앞으로 출제가 될 빈도가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한 용어들을 6개의 섹션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기에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방송 및 통신 분야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처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기존 휴대폰 기능에다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라든지 MP3 재생 기능 등을 추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이 대부분 공급이 돼서 사용들을 하고 계시지만 스마트폰이 본래 이름이 피처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휴대폰 기능에 카메라 촬영 기능이라든지 MP3 재생 기능을 추가를 시킨 것이 스마트폰이면서 본래 이름이 피처폰이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기능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피처폰이에요. 그 다음에 OHTV라고 하는 오픈 하이브리드 TV인데 말 그대로 요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송이 없어지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유선 방송 광고도 보시면 디지털 방송을 보시려면 어떤 부품을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광고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픈 하이브리드 TV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 지장파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TV 방송이에요. 그래서 전파와 IP망을 이용을 함으로써 스마트 TV보다 진보된 텔레비전인데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전파라든지 그 다음에 IP망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프로토콜망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TV보다 진보된 텔레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IP망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전파도 이용을 하는 것이 OHTV의 특징이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TV는 TV 방송을 위해서 전파를 인터넷을 위해서는 IP망을 이용을 했었는데 OHTV 같은 경우는 유효방송 주파수 내역에서 실시간으로 주문형 비디오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인체 통신 기술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로봇도 사람의 말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에어컨도 사람의 말을 인식을 해서 에어컨도 ON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작동이 멈추고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인체 통신 기술이에요. 기존의 네트워크 회선을 대신을 해서 사람 몸을 활용을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많이 발전된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 몸에 약간의 전류가 흐른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정보가 교류가 일어날 경우도 이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PAD라고 하는 프로그램 연동정부인데 방송에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과 동시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부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PAD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인포메이션 인투스트리라고 해서 공간정보산업이라고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을 해서 3차원 공간에 대한 재반 정보를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 판매하는 재반 산업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스페이스 인포메이션 인스트루트 그 다음에 SON이라고 해서 셀프 오가리네이션 네트워크에서 자동 구성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도중에 상황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해서 유지보수를 스스로 해나가는 차사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SON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무선 네트워크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을 안 해도 근처에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무선 네트워크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LG만이 아니고 주변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것이 SON이라고 하는 자동 구성 네트워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모바일 와이맥스 엘리트 LTE라고 해서 현재 스마트폰 다음으로 차세대 휴대폰으로 각광받고 있는 LTE폰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포지라고 해서 차세대 휴대폰 기술의 대표적인 두 가지 후보 기술 즉 모바일 와이맥스는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LTE는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와이맥스하고 LTE를 결합을 시킨 휴대폰이 LTE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2세대 휴대폰 기술은 CDML 또는 GSM 그 다음에 3세대 휴대폰 같은 경우는 WCDML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모바일 와이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고 LTE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통신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DIVA라고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비디오 앤드 오디오에서 AV용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해서 가전 제품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DIVA 자 그 다음에 와이브로 에블레이션 해가지고 기존 와이브로 기술에 MIMO라고 하는 미모 기술 또는 오류 정보 기술 또는 스마트 안테나 기술 등이 추가된 차세대 와이드브로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려도 정상적인 송수신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와이브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량에 탑재한 TV에서도 시속 120km 이상으로 속도로 달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즉 우리가 차량에도 보면 안테나가 길게 스텐레스로 된 안테나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차량 뒷편에 조그만한 모바일용 안테나도 다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전파를 전파의 고급 특성만 추려가지고 해당 부분에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송수신 감도가 좋아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와이브로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와이브로 기술에다가 미모 기술이라든지 오류 고정 기술 또는 스마트 안테나 기술 등이 추가된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인데 속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와이브로 에볼루션이라는 거 유념하시고 미모라고 하는 기술은 무선통신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테나 기술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TV 보면 이런 안테나 해서 지붕 끝에다가 달아서 TV를 시청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해서 접시 안테나가 스카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에서 모든 전파를 하나로 접목을 해가지고 유선으로만 전파를 보내주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와이브로 기술에다가 여러가지 기술들을 합성한 안테나 기술을 향상을 시켜서 송수신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한 것이 좀 전에 봤던 와이브로 에볼루션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디어 플로라고 하는 휴대폰 기반으로 해서 단 방향으로 동작하는 지상파 동영상 전송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터치폰이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액정 휴대폰 같은 경우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MB라고 하는 울트라 모바일 보드밴드라고 해서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2에서 제정한 비동기식 이동전화기예요. 자 그래서 4세대 이동통신 후본데 UMB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급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VC라고 하는 재설정 비디오 코딩인데 한 대의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를 또는 컨텐츠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MPEG라고 하는 어떤 기반에서 만든 표준을 뜻하는 것이 RVC. 자 그 다음에 온세그라고 해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휴대 이동 방송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온세그 같은 경우는 어떤 일본 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휴대 이동 방송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DTV라고 하는 스탠다드 디파이네셔널 텔레비전은 디지털 표준 텔레비전을 뜻하는 거예요. 보통 640개의 화소에 4대상 가로 세로비를 갖는 것이 SDTV이고 HDTV 같은 경우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HDTV가 대세가 돼가고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UHDTV라고 하는 울트라 HDTV인데 차세대 버전으로 기존의 HDTV보다 화질이 좋고 색상이 자연스럽고 현장감이 높은 음향을 제공을 하는 것이 울트라 HDTV의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슈퍼 하이비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해상도가 7680 곱하기 4320 화소에 100도 이상의 시야각이라든지 22.2 채널의 음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 동일한 화질과 동일한 음향으로 시청할 수 있는 TV를 울트라 HDTV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irtual Advancement라고 해서 VA라고 해서 가상광고인데 텔레비전 방송에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방송광고 이미지를 창출하는 기존 방송신호를 대체하는 광고기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상광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가상광고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CAP라고 해서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에서 Open Cable 응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종합유선 방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화형 텔레비전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뭐 HDTV도 보면 어떤 그룹에서 나온 어떤 전자에서 나온 TV 같은 경우는 TV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텔레비전을 뜻하는 것이 OCAP라고 하는 텔레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WPAN이라고 하는 무선 사설망인데 활용 범위를 개인 영역의 좁은 공간에 한정된 무선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블루투스라든지 지급이 또 UWB라고 해서 초광대역인데 대부분 블루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급이라고 하는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표준 기술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집안의 전등을 제어한다든지 보안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인터넷 기반의 전화 접속으로 홈 오토메이션을 더욱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을 한 것이 지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관 도어 같은 경우도 화면으로 보면서 오픈도 해주고 클로즈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홈 오토메이션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급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애드옥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애드옥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지만 무선 기반의 이동단말기 간의 연결망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우터라고 하는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어떤 장비가 따로 없고 이동단말기 중 일부가 나우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애드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와이맥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휴대인터넷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서 인텔세가 개발한 기술이 와이맥스에요. 자 그래서 와이맥스라는 단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기 때문에 와이맥스라는 이름으로 됐고 무선 냉기술을 보완한 것이고 장비를 이동할 때 이웃한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이동할 때 이웃 기지국 간의 서로 정보를 교환을 못하게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와이맥스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드오프라는 건 이동통신 사용자가 구역 간에 이동할 때 통화 채널을 자동으로 전환해 주어 통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 즉 우리가 외국어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휴대폰 같은 경우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핸드오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와 똑같이 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화되듯이 아시아권에서는 해외에 나가도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핸드오프 기능이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와이파이 기능 자 무선인터넷 호환협피에서 만든 무선이더넷 세계표준에 대해서 제공하는 로고를 의미하고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제품들을 와이파이 로고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래서 뭐 SK라든지 KT라든지 LG라든지 해서 각각의 회사에 맞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와이파이 기능이야. 자 그 다음에 802.11n이라고 하는 건 무선 네트워크의 새로운 규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처리 속도가 600Mbps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속도가 빠른 거고요. 핵심 기반 기술로는 최소한의 오류와 최적의 데이터 속도를 위해서 송신부와 수신부 모두에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미모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복 사본을 다소 전송하는 코딩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에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WBAN이라고 하는 Wireless Body Air Network에서 옷으로 입거나 몸의 이식에서 센서와 기기들을 무선 연결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 기술이 WB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브로라고 해서 와이얼리스 보드밴드 인터넷 해가지고 휴대 인터넷 또는 와이브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뭐 터치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모든 휴대폰들이 모든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와이브로에요. 자 그래서 시속 60km 정도의 고속 이동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속버스라든지 KTX를 타고 이용을 하실 때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이유가 이 속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속 60km 정도에선 인터넷이 끊기지가 않지만 60km 이상이 될 때는 자주 그 전파 특성 때문에 끊기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는 휴대폰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고속 이동 시에도 사용 가능한 무선 광대역 인터넷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PDA라든지 차량용 수신기 등에 와이브로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이동하는 자동차나 지하철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터치폰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3세대 이상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BS라 그래서 위치기변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대폰에 어떤 기능을 하나 설정만 하면 여러분들이 위치가 자동적으로 기지국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현재 그 휴대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기지국과 위성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라든지 차량 등을 또는 선박 등의 위치를 찾아내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주로 차량이나 선박에서는 택배 차량이 서울에서 출발한 택배 차량이 현재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 LBS라고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홈쇼핑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배송추적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보면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 기능이 위치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IPTV라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 프로토콜 TV라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시청하는 텔레비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일반 전파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TV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IPTV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와 KT의 인터넷 통신망 서로 사용하는 것을 KT에서 단절을 시켜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됐던 일화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시청하는 텔레비전이 IPTV라는 거에요. 자 그래서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가 동일한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사용자가 SVS라고 하는 스위치 비디오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네트워크 채널이라든지 가입자 서비스라든지 영화 감상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가입자로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통신망과 TV를 제공하는 회사 간의 어떤 협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TV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서버가 있고 콘텐츠 매니저라는 것이 있고 뷰어라는 것이 있는데 서버는 콘텐츠를 전송한다든지 저장하고 등록을 담당하는 부분을 뜻하고 콘텐츠 매니저 같은 경우는 IPTV 전체를 관리하고 사용법과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것 그 다음에 뷰어는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뷰어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되어있는 것이 IPTV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WPBNA의 일종으로 휴대폰과 PC 주변장치 간에 효율적으로 무선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도입한 기술이야. 즉 데이터 교환 대상으로 컴터나 개인용 단말기 또는 백색 가전제품 등이 주로 사용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CTTH라고 하는 코엑스2 더 홈이라고 하는 기존의 케이블 방송망을 이용하는 초고속 또는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를 CTTH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고 하는 WIPI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와이파이 또는 위피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표준화 포럼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용 콘텐츠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3대 통신망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한국 독자 모델을 WIPI라고 하는 어떤 통신망이라는 것 그래서 C 언어와 Java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무선 인터넷 표준화 포럼이 WIPI예요. 그 다음에 DMB라고 하는 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라고 해서 고속의 차량 이동 중에도 휴대용 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방송통신융합기술인 DMB. 그래서 차량의 DMB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TV 시청을 해서 지난번 대형 사고가 났듯이 차량에서도 TV 시청이 가능한 방송이 DMB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텔레메틱스라고 해서 자동차나 비행기 배등에 운송장비가 운행되는 도중에 정보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해주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텔레메틱스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자동항법 장치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배 등에서 꼭 운전자나 조종사 또는 배 같은 경우는 항법사 등이 어떤 조작을 안 해도 자동항법 장치에 의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텔레메틱스 기능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신기술 동향의 기본적인 방송 및 통신 분야에 관련된 용어들을 같이 학습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도 많이 보셨을 테고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및 통신 분야에 관련된 용어들은 우리 주변에 주로 TV나 휴대폰에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신기술 동향 같은 경우는 괄호 메꾸기를 하는데 괄호 메꾸기에 예시 답안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시 답안의 단어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그 용어에 대한 답을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서보다는 좀 더 쉽게 또는 난이도가 낮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서와 더불어서 이 신기술 동향 부분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이 신기술 동향 부분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고 각 섹션별로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섹션별로 6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기 편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 섹션별로 학습을 해주시면 쉽게 이 신기술 동향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습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